아, 촌스럽게 누가 와인을 이런 거 보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하고 먹다 보니 그것도 이제 이렇게 챙겨서 먹게 되는 거야. 치즈 뭐 이렇게. 과일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어리굴자 이런 거. 이게 좋으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서로 비린내 난데. 나는 그게 비린내 나거든. 나보고 비린내 난데, 서로. 진짜 저것도 맛있어요. 어리굴자 또. 아이스한 게 너무 맛있어. 삐어먹으면 죽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치열이 달라. 어, 달라. 아, 아름다워. 명란은 볼 때마다 반갑나 봐요. 정말. 볼 때마다. 그냥 명란 무침인데. 식초를 살짝 뿌려서 같이 비벼먹으면 너무 상큼하고 짜짠하고 맛있거든. 너무 맛있겠다. 예술이에요. 저거 진짜. 훌륭해. 됐어. 저것도 챙겨오셨네, 스피커로. 예, 당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왜, 왜, 왜. 걷는 데가. 이렇게 걸어서 빼야 되는데. 지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저게 아니네. 아닌데? 어우, 찢어진다, 야. 어, 안 돼, 안 돼. 저러면 가로대서 들어가요. 어머, 찢어져, 찢어져. 안 돼. 아휴, 다 찢어져. 아휴, 노래도 좋은데, 이씨. 아휴, 다 찢어져. 마음이 쫓기는 거 있죠. 노래가 끝나가는데.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와인 오프너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손만 봐도 알겠지,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거 자동 써요. 어그러럭 들어갔다가 어그러럭 나오는 애 있어. 그것만 쓰다가 쟤, 쟤는. 애가 융속성이 없어. 어머, 어디 꼴 끼지도 않는가. 어머, 이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너무 막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한 거야. 그게 들어갈까 봐.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난 지금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난 지금 이거를. 힘. 어, 진지해. 힘. 저거 못 살려요. 저거 빠지면 못 살려. 그렇지. 간다, 간다. 간지, 간지. 나오지, 나오지. 그렇지. 아, 됐어. 오케이. 돌리면서. 스냅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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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천재는 안 빠졌어. 지금 하영이 아니었죠? 아, 부끄러워. 지금 하영이였는데. 어머, 저거 너무 부끄럽네.